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균형이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면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미시경제학의 기초랄까요? 아니면 다른 수업들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미시경제학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은 오늘까지 하면 대강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주제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미시경제학이나 아니면 다른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모형들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런 개념들을 이제 확실히 잡는 그런 수업이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그냥 어떤 주제들, 미시경제학에서 배울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업들 듣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오늘 수업한 것까지가 딱 그런 내용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개념들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지 다른 수업들을 듣거나 아니면 미시경제학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이제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세모글로랑 라이프슨이랑 리스트가 쓴 경제학 원론 책에 나온 그 부분 그 슬라이드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죠 이제 경제학의 근본 원리라고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제시한 걸 보면은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경제학을 공부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어떤 출발점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첫 번째 어떤 경제학을 연구를 경제학 연구의 어떤 근본적인 방법론적인 원리이고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체제가 균형에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 균형이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므로써 아무런 편익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오늘은 지금 다시 봐도 이 사람들이 되게 경제학을 경제학의 방법론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두 번째 근본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근본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많이 봤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을 내용이고 첫 번째에서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효용 극대와 이제 고우고랑 연관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근본 원리 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균형이란 뭐냐 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경제학 모형 제가 이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경제학 모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점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도 몇 개 보여드렸고 이 수업을 하면서 별로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 수업을 하면서 얘도 여러 개를 보여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아 경제학은 경제학 모형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텐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추상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경제학 모형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냥 이야기랑은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학 모형은 사실 엄청난 어떤 사이언티픽 모델이 아니라 어떤 결국은 뭐 페이블 우화나 어떤 우리가 그걸 읽음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경제학 모형은 이야기랑은 다르고 뭐 그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굳이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벌어진 일 혹은 벌어질 일들과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모두 담겨있는 어떤 개념적인 틀이다 경제학 모형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냥 이야기들이랑 다르다 보통 이야기들 어떤 소설 같은 걸 보면은 벌어진 일들 혹은 벌어질 일들 그런 이제 발생한 사건들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면 경제학 모형에서는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벌어진 일들은 왜 벌어졌고 벌어지지 않았으면 왜 벌어지지 않았는지 어떤 사건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보통의 이야기랑은 다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일들만 고려했을 때보다 뭔가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학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더 강조해서 이 벌어진 일들만 고려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만 고려하면은 우리는 사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뭐 이건 좀 심한 말이고 사실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벌어진 일들과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벌어진 일은 왜 벌어졌고 벌어지지 않은 일은 왜 벌어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건들 그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매일 뜨고 지는데 그걸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것만 계속 보면은 그게 우리는 뭐 해가 왜 뜨는지 뭐 그런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들 데이빗 휴미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현상들만을 그저 관찰하기만 한다면 그건 사건들의 연쇄일 뿐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은 인과관계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관찰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 벌어지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함으로써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개념들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나 현상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경제학 모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함께 보면은 이런 얘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 벼락치기 공부 모형이에요 벼락치기 공부 모형에서 이 효용함수를 제가 제시를 했고 이 슬라이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좀 약간 수정하긴 했는데 거의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 강의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용함수라는 거를 제가 제시를 했고 그리고 또 뭐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 효용함수를 보면은 여기 이런 것들 있죠 뭐 E1, E2 이거는 뭐 E라는 건 effort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effort는 0 혹은 1이고 그러니까 1기에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것들이 가능한 사건들이죠 말하자면 1기에 노력을 하는 사건이 있고 1기에 노력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1기에 노력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소에 공부하기 벼락치기 공부하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사건들인 거죠 2기에 노력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발생이 어떤 이 모형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상 이 각 순간순간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애초에 처음에 되게 꼼꼼하게 적어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걸 꼼꼼하게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사건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사건들에 따라서 뒤따르는 결과가 뭔지 그러니까 결과라는 건 말하자면 얼마나 효용이 높은지 낮은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혹은 발생한 사건에 따라서 뒤따르는 결과들이죠 그래서 이 밑에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쓴 것처럼 이 빨간색들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모형에서 경제학 모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벌어졌거나 벌어지지 않을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성 가능한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했고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그 사건들 혹은 그 행위들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결과라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에 따른 어떤 기쁨 노력을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서 어떤 그 힘듦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효용함수에 다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 가능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의 뒤따르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잘 처음에 잘 묘사를 해놨어요 꼼꼼히 다 최대한 꼼꼼히 다 적어놨어요 이게 말하자면 경제학 모형의 기본 틀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저런 계산을 통해서 제가 벼락치기 공부를 할 조건을 도출을 했어요 그 조건이 이렇게 생겼는데 벼락치기 지난 시간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서 혹시 이게 좀 설명이 부족했을까 싶어서 좀 말을 덧붙였어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새로 덧붙인 부분인데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거고 만족되지 않으면 평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는 예를 보면은 V가 2고 여기에 2를 집어넣고 V 자리에 2를 집어넣고 알파 자리에 0.7을 집어넣고 베타 자리에 0.8을 집어넣어 보면은 이 시기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제 왼쪽 좌변항은 0.6 우변항은 0.3125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좌변항이 더 크죠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할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요 이에게는 이런 상황에서는 V가 2고 알파가 0.7이고 베타가 0.8인 그런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공부를 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효용 극대화의 결과이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균형 혹은 모형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진 일은 이 상황에서 V가 2고 알파가 0.7이고 베타가 0.8인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은 이제 평소에 공부하기가 벌어진 일이고 벼락치기 공부하기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벌어진 일과 벌어지지 않은 일 그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다 제가 꼼꼼하게 묘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봤어요 함께 같이 봤어요 또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V가 2고 알파가 0.9고 베타가 0.6 그러니까 위랑은 숫자가 좀 다르죠 알파는 좀 더 크고 베타는 좀 더 낮아요 이 얘기는 베타가 좀 낮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미래의 효용을 좀 더 많이 디스카운트를 한다는 거고 그 얘기는 현재의 효용, 현재의 노력과 현재의 어떤 즐거움 그거를 너무 미래의 효용이나 미래의 즐거움, 미래의 노력, 고통 이런 거에 비해서 현재의 효용을 더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미래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한다는 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현재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를 더 많이 밸류하는 사람은 이제 미래로, 안 좋은 일들은 미래로 미루고 좋은 일들은 현재로 땡겨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이 균형 혹은 이 모형의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공부하기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 되고 이제 벼락치기 공부는 벌어진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일과 벌어지지 않은 일이 이렇게 갈리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냐 이게 지금 구분을 한다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잘 묘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벌어진 일들은 왜 벌어졌고 벌어지지 않은 일들은 왜 벌어지지 않았는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균형 개념이라는 것은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벌어진 일들은 왜 벌어졌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왜 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균형 개념이라는 게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이고 그리고 균형이라는 것은 또 모형의 예측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균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균형이라는 게 뭐다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해서 균형이라는 게 뭔지 질문을 던져놓고서 이제서야 다시 답을 하는데 균형이라는 건 뭐다? 균형이라는 건 결국 모형의 예측이다 근데 균형이라는 걸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우리 벼락치기 모형 벼락치기 모형에서는 균형 개념이라는 건 결국 모였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왜 벌어졌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왜 벌어지지 않았는지 그 기준이 모였냐면은 우리가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이 모였냐면은 효용 극대화 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효용 극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로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은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라고 효용 극대화의 결과로서 효용 극대화의 효용 극대화 문제의 어떤 답으로서 해 솔루션으로서 우리가 이런 걸 도출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제가 어떤 균형 개념을 사용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암묵적으로 사용한 균형 개념은 이 사람이 효용을 극대화한 상태 그래서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자라고 암묵적으로 제가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가 균형이고 그게 발생하는 일, 벌어지는 일이고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은 상태가 비균형, 불균형인 상태이고 그거는 발생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모형의 예측이라고 했는데 왜 그 모형의 예측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부르는지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말 자체는 좀 약간 그렇잖아요 시소의 어떤 균형이랄까요? 아니면 무슨 저울의 균형 이런 게 균형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균형이라는 말은 무슨 저울의 양쪽의 무게가 같아서 그게 밸런스가 맞는 거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균형이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균형이라는 말을 모형의 예측 혹은 예측치 이런 의미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왜 균형이라는 말을 그런 모형의 예측이라고 하지 않고 균형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스토리는 이래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관찰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 사회는 존재하고 그 사회는 스스로 뭔가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변하거나 안정화된 상태에 있거나 어쨌든 그 사회는 계속 존재해요 우리가 관찰하고 있지 않아도 그 사회는 존재하고 사건은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거고 그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거고 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각자는 그 사회에 속한 각자는 효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을 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사회를 딱 관찰을 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딱 관찰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회 혹은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식의 행동 패턴을 보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회는 이미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조정된 상태의 사회를 관찰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어떤 상태의 사회를 관찰할 확률이 높냐면 안정화된 상태의 사회를 관찰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안정화된 상태는 그 정의상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그쵸 뭔가 불안정한 상태는 그 불안정한 상태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게 좀 약간 말이 애매하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경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안정한 상태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안정화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뭔가 계속 변하더라도 그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변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안정화된 상태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이 있다면 뭔가 어떤 랜덤한 샵 같은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거시경제나 무슨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떤 경향성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딱 열렸어 그래가지고 뭔가 급격한 변동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는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거나 무슨 나라 간에 어떤 무역 협상을 맺었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조정 상태를 경험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상태는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정하고 있는 상태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는 뭔가 좀 안정화된 상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화된 상태는 그 정의상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딱 관찰을 했을 때 어떤 안정화된 상태를 관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 제가 여기에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이 말을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이 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링컨이 했다는 말인데 그 전에 누가 했다 한 말인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재인용을 한 그런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을 항상 속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상황에 맞춰서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좀 멍청한 짓을 하고 뭐 잘 몰라서 좀 이렇게 허둥대고 좀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잘못을 저질러서 뭔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정 상태를 거치고 나면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그래서 어떤 좀 더 이상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바꾸지는 않는 어떤 행동 패턴이 좀 안정화된 정착된 그런 상태가 이어질 것이고 우리가 딱 어떤 사회를 관찰했을 때 어떤 사람을 관찰했을 때 그 사람 혹은 사회는 좀 안정화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냥 안정화된 상태는 그 정의상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균형 이 모형의 예측을 균형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바로 그런 상태를 모형의 예측치로 잡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형의 예측은 그냥 막 뭐 사람들이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행동하고 실수만 연발하고 이런 상태를 그런 거를 우리가 모형의 예측으로 잡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모형의 예측이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발생할 일,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질 일과 벌어지지 않은 일 그걸 우리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균형 개념이라는 건 결국 그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뭔가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그런데 더 이상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균형이고 안정화된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를 딱 관찰했을 때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모형의 예측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모형의 예측을 왜 균형이라고 부르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어떤 균형의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통 사용하는 균형의 어떤 특성을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데 보통 이제 효용 혹은 어떤 목적 그러니까 기업이라면 이윤, 소비자라면 자신의 효용 그런 것들 목적을 최적화한, 목적을 최대한 추구한 상태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자 이게 균형에 대한 정의인데 이것들이 보통 경제학 모형에서는 많이 균형의 정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어질 일과 벌어지지 않을 일을 구분을 할 때 이 기준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이 기준에다가 새로운 기준들을 더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기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랑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패턴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관찰하기가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안정화된 상태고 안정화된 상태는 관찰된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그런 걸 우리가 모형의 예측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특히나 어떤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 그 상태를 보통 균형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는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가 곧 균형은 아니고 그런데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가 말하자면 어떤 필요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으로서 참여자들의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각각의 자신의 목적을 최대한 추구한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보통 균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좀 수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경제학 모형을 보통 수학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인 언어로 그 경제학 모형을 적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학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수학 문제의 답이에요 무슨 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제일 첫 번째 줄 이 어떤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죠 2x 더하기 3y는 1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의 답을 구하시오 뭐 해를 찾으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를 찾을 수가 없죠 풀 수가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답이 뭔지 해가 뭔지 정확히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답이 뭔지를 먼저 명확히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어떤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방정식을 x는 어쩌고 저쩌고 라는 형태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그 방정식의 답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이 방정식은 5 빼기 3분의 2y가 되겠죠 x 이퀄 5 빼기 3분의 2y가 이 방정식의 답일 거예요 그렇죠 x는 어쩌고 저쩌고 형태로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답이 뭔지 수학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답이 뭔지 항상 그렇게 분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답이 뭔지 그걸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경제학 모형을 볼 때 균형이 뭔지 그거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는 이 앞에 얘기했던 거 다 더하고 그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 그렇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레이어를 더 추가를 하자면 균형이라는 거는 어떤 수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수학적인 문제의 답이다 예를 들어서 효용 극대화 문제의 답 효용 극대화 문제의 솔루션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된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다양한 균형인 개념의 다양한 측면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모형의 예측인데 그 모형의 예측은 결국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회나 어떤 행동 패턴 개인의 행동 패턴이 안정화된 상태 그런 거를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그건 어떤 효용 극대화 문제나 그런 거에 어떤 수학적인 문제의 답이고 그리고 그 상태는 보통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형 안에 있는 사람들 모형 안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균형인 상태입니다 그게 안정화된 상태인 거죠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균형 개념이니까 이 개념들 앞에서 얘기했던 효용 극대화 이런 경제학 모형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과 함께 균형 개념까지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들을 들을 때도 거시경제학을 듣든 노동경제학을 듣든 산업조직론을 듣든 다른 수업을 들을 때도 항상 이것들을 다 기억하시면은 이제 훨씬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고 혼란에 빠지시는 일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효용 극대화가 이제 균형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어서 게임이론 얘기를 잠깐 할게요 게임이론은 이제 다른 수업도 있고 하니까 제가 게임이론 얘기를 자세히 할 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수업에도 어쩌면 시간이 나오면 뒤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이론을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볼 건 아니고 이제 게임이론에서의 균형 개념 특히 이제 내쉬 균형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균형 개념이라는 건 보통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균형 개념이라는 건 대강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어떤 감을 드리고자 이제 게임이론 얘기도 잠깐 하려고 해요 게임이론이라는 거는 일단 제가 보통 게임이론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는데 게임이론은 게임에 대한 것도 아니고 게임 무슨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어떤 보드 게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게임 그런 게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게임이론은 물론 그런 것도 묘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비디오 게임에 대한 게 아니에요 모바일 게임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이나 무슨 사회학 이론 물리학 이론 이런 이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도 아니고 이론도 아닌데 이름이 게임이론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말을 이 번역이 좀 약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맥락이 좀 달라요 게임이론 수학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set theory, number theory 이런 것처럼 게임 theory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set theory라고 하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죠? 집합론이라고 그래요 set theory, 집합론이라고 번역하잖아요 number theory, 수론이라고 하잖아요 게임 theory 하면 사실은 더 적합하게는 게임론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았겠죠 그래서 이건 수학의 한 분야라서 어떤 경제학 이론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예측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궁극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경제학 이론이랑은 지금 얘기하는 층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적어놓은 이 어떤 비례식이 그 관계식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보여주는 건데 게임이론과 경제학 이론의 관계는 말하자면 컴퓨터 언어 예를 들어서 C, Java, Python 이런 컴퓨터 언어들이 있잖아요 컴퓨터 언어랑 컴퓨터 프로그램의 관계랑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은 게임이론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기술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하자면 어떤 vocabulary가 있고 문법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경제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론이라는 것은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층위에 있는 더 추상적인 어떤 언어 같은 것이다 이런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게임이론에서 보통 연구를 하고 그런 건 뭐냐면은 우리가 게임이론을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산업조직론을 연구를 한다 이거랑은 지금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게임이론을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기업의 전략이나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균형 개념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론은 어떤 수학적인 언어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론을 처음에 어떤 수업 게임이론 수업 들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게 아 내가 이 게임이론 수업을 들으면은 내가 뭐 체스를 더 잘 들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게임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상상을 그런 헛된 기대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게임이론 수업을 들으면은 처음에 게임이라는 게 뭐다 그래서 수학적인 정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균형 개념들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오죠 내쉬 균형이 어떻고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어떻고 그런 균형 개념에 대한 얘기들만 잔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론이라는 거는 균형 개념에 대한 거다 그러면은 그 균형 개념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내쉬 균형이라는 건데 그 내쉬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게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약간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론에서 얘기하는 게임이라는 게 뭔지 비디오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보드 게임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잘 정의된 발생 가능한 사건들과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 모형이라고 했을 때 계속 얘기하던 거랑 사실 되게 비슷한 거죠 경제학 모형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잘 정의된 발생 가능한 사건들과 결과들이라고 했 말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게임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제학을 할 때 게임이론의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경제학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게임의 구성 요소는 이래요 게임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게임이라고 하냐면 유한한 수의 플레이어가 있고요 플레이어는 뭐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바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한 수의 플레이어라는 거는 보통 게임에서는 이렇고 우리 경제학 모형에서는 꼭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경제학 모형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의 게임이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게임을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해요 어쨌든 유한한 수의 플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그 플레이어 각각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말하자면 어떤 발생 가능한 사건들의 집합인 거죠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잘 정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의 행동들이 함께 결정하는 어떤 보수 보수는 이제 페이어프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의미는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게임이론에서는 페이어프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는데 경제학에서 유틸리티라는 말이랑 사실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어떤 사건들의 집합이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들의 집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효용 혹은 낮은 효용을 얻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그렇게 그게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그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따 이제 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게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게임 상황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내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통 게임 상황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 거래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뭔가를 팔려고 할 때 그 살려고 하는 사람, 구매자의 행동에 따라서 내 효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물품 거래 상황이 전형적인 게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우리가 수업 강의를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를 하겠다 이러면은 그 상대평가 상황에서는 이제 각자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도 이제 본인의 학점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내 효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어떤 게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게 이제 게임이에요 우리가 게임이론에서 얘기하는 게임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냥 발생 가능한 사건들과 결과들 그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임이론 깊이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균형 개념이 사실상 우리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균형 개념과 개념적으로는 되게 비슷해요 거의 거의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균형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시 균형은 이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미 좀 오래돼 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거기 그게 존 내쉬라는 사람이 미국의 수학자인데 이 수학자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 이 사람이 영화 자체가 재밌는 이유는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인데 불행히도 이제 좀 정신병을 알죠 정신분역증을 알아서 이제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되게 어려움을 겪고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인의 중심을 잡죠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고 그런 정신분역증을 겪으면서도 본인의 어떤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1994년에는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렸을 때 그 노벨 경제학상을 왜 받았냐면 굉장히 어렸을 때 20대 초중반에 이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내쉬 균형 이제 어떤 이큘리브리언 컨셉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내쉬 균형이고 그게 이제 게임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경제학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질 일과 벌어지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 자체는 한 대여섯 장밖에 안 돼요 되게 짧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 균형 개념을 딱 제시를 해서 20대 초반에 그걸 딱 제시를 해서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거냐 내쉬 균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모든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자신의 보수,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러므로 그 내쉬 균형 상태에서는 아무도 홀로 같이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서 아무도 홀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진 않는다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내쉬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좀 엄밀한 정의도 있지만 그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를 보여드리려면 게임이 뭔지부터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저만 생각해 볼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다 일단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저렇게 라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일단 힘들다고 보고서 일단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 그런 것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은 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저는 이미 효용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제 행동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 행동이 그런 행동이 이제 제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제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저는 이미 효용 극대화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행동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자가 또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해요 그리고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에서는 아무도 또 홀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쉬균형 상태에서는 아무도 각자의 행동이 주어진 걸로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그게 내쉬균형인 거죠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신기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임이론의 이런 우리가 게임이론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균형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재밌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내쉬의 업적 이 내쉬가 노벨 경작상을 받았는데 그 업적은 뭐냐면 꽤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이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어요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쉬균형을 굉장히 많은 범위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벌어진 일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온갖 가능한 사건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과연 그 가능한 사건들 중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그거를 우리가 가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 기준을 내쉬가 제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게 뭐 제법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여요 그럴 듯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아무도 그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안정화된 상태인 것 같고 우리는 그거를 어떤 모형의 예측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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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은 꽤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내쉬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모형의 예측이 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계속 추상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 게임이론 안 들었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남 홍대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강남 홍대 게임이냐면은 이제 두 명이 두 명이 여러분이랑 친구랑 두 명이서 이제 이 게임을 하는데 강남에서 만날지 홍대에서 만날지를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한 명이 전화기를 잃어버렸어요 전화기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가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럼 뭐 당장 만나야 돼 뭐 이메일 보내고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당장 강남이든지 홍대든지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에서 가서 강남에서 만나면은 각자의 효용이 이제 2라고 해 볼게요 뭐 이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적인 크기만 중요한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2는 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행 플레이어 뭐 로우 플레이어라고 칼럼 플레이어 이 열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행에 있는 이 사람 강남에 있는 이 사람이 얻는 효용이 이 앞에 있는 숫자고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열 플레이어 칼럼 플레이어가 얻는 효용이 이제 뒤에 있는 숫자예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지금 다 똑같이 시메트릭하게 2200 33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컨벤션이에요 요게 지금 로우 플레이어의 페이오프 요게 칼럼 플레이어 페이오프 이제 그게 컨벤션이에요 근데 이제 둘 다 강남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효용이 2고요 한 명은 강남에 갔는데 한 명은 홍대에 갔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각자 헛걸음 했어요 그때 효용이 0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한 명은 홍대에 가고 한 명은 강남에 갔어요 헛걸음 했어요 0이고 둘 다 홍대에 갔어요 그때 효용이 3이에요 여기서의 내쉬 균형 요게 이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행동들이 있고 행동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사건에 따라서 어떤 각각이 어떤 효용을 받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게임이 돼요 게임을 하나 표현하는 방법이 요 요 지금 요 요 행렬 요 매트릭스가 요 자체가 게임이 아니라 이 게임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요게 지금 게임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게 지금 게임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의 집합은 제가 잘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할지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발생할 일과 발생하지 않을 일을 구분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린 내쉬 균형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개의 내쉬 균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강남 강남 둘 다 강남 가는 거 또 하나는 홍대 홍대 둘 다 홍대 가는 거 요 두 가지 균형이 존재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가 강남에 간다면 나도 강남에 가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나는 상대가 일단 강남에 간다고 지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행동을 바꿀 유인이 없어요 상대가 강남에 간다면 나는 나 혼자서 홍대에 갈 유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균형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상대가 강남에 가는 이유는 내가 강남에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남에 가는 이유는 상대가 강남에 가기 때문이죠 내쉬 균형이라는 게 좀 재밌는 개념이라는 게 요런 거예요 지금 강남 둘 다 강남에 가면은 효용이 2에요 둘 다 홍대에 가면은 효용이 각각 3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홍대에서 만나는 게 좋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강남에 가는 것도 내쉬 균형이에요 왜냐면은 상대가 강남에 갔다면 나는 강남에 가는 게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가 강남에 가는 이유는 내가 강남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 내쉬 균형을 더 이제 뜯어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거랑 막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하기에는 좀 약간 시간도 부족하고 미시경제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고요 게임이론을 들으시면은 그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런 게 균형 개념이고 이런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상대에 주어진 행동 혹은 전략 하에서 내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죠 내 행동이 주어져 있을 때 상대도 어떤 효용 극대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딱 맞물려진 상태 그 맞물려진 상태가 내쉬 균형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균형 개념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 게임이론이랑 내쉬 균형을 얘기를 한 것 외에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그냥 단순히 각자가 효용 극대화를 한다 요게 보통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균형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약간 좀 어 의미가 불완전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런 식으로 게임이론과 내쉬 균형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통 사용하는 개념은 정확히 내쉬 균형은 아니지만 이거와 유사한 개념을 우리가 균형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그 기준은 이런 거예요 각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각자의 목표를 최대한 추구를 하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가 모형의 예측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요 슬라이드를 다시 가져왔는데 균형이란 뭐다? 이 경제학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다? 경제체제는 균형에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므로써 아무런 편익도 더 이상 바꾸므로써 더 이상 뭐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균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쉬 균형은 이제 보통 게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미시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접할 균형 개념은 어떤 시장 균형 개념인데요 내쉬 균형 개념과 아주 많이 다르진 않지만 어떤 디테일에서 약간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우리 내쉬 균형 개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시장 균형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시장 균형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찾냐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시장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그래서 그러면 그 각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수요 곡선이라는 건 수요 함수라는 건 뭐죠 가격이 주어진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효용 극대화를 해서 그 효용 극대화의 답 효용 극대화의 솔루션으로써 그 수요 곡선이라는 게 도출이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각각 개개인이 가격이 주어진 것 혹은 고정된 것으로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제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가정이 왜 등장하는 거냐면은 그 배경은 이래요 왜냐면은 지금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보죠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구매자가 만약에 가격을 좀 낮춰서 좀 싸게 사려고 시도를 해 봐요 그러면은 다른 구매자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면은 좀 더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는 사람은 구매를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구매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또 이 구매자들끼리 뭐 경쟁을 한다고 쳐도 가격을 막 무한히 높일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자기가 느끼는 어떤 효용 수준이 있을 테니까 자기가 느끼는 효용 수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사는 게 안 사느니만 못한 그런 상태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더 이상 높게 더 이상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도 주어진 가격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고정된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가격이 고정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아무도 더 이상 주어진 가격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공급 곡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급 곡선, 공급 함수도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공급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공급 스케줄을 결정을 해서 공급 곡선 혹은 공급 함수라는 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만나는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시장 불균형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 시장 불균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초과 수요가 있거나 초과 공급이 있는 상태죠 왜 그런 상태는 가능성은 있지만 벌어지지 않냐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높다면 다시 말해서 초과 수요가 있다면 가격이 상승할 거고 사람들이 더 높은 구매자들이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라도 이걸 사고 싶어 할 테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공급이 수요보다 높다면은 다시 말해서 초과 공급이 있다면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랑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말하자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고 그 상태에서는 어느 참여자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안정된 상태예요 그런 거죠 자신이 혼자서 어떤 행동을 바꿔서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시장 균형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시 균형과 대개 어떤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시 균형 같은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경제학의 어떤 균형 개념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균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대강 다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효용극 대화나 경제학 모형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봐서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 번 봐야 한다면 뒷부분을 안 봐도 좋은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강의한 내용은 외울 정도로 많이 봐서라도 이걸 꼭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것만 보면 되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결국은 다른 경제학의 많은 것들이 다 이것들의 응용이에요 거시경제학이든 노동경제학이든 산업조직론이든 계약이론이든 전 계약이론이랑 산업조직론 강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효용 극대화랑 균형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응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그게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없는 상태 그게 말하자면 노동시장의 어떤 균형인 거죠 노동경제학에서는 더 복잡한 모형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심플한 모형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 어떤 최적화랑 균형 개념이 활용이 돼요 산업조직론에서도 비슷하게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재화 수요를 도출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해보긴 했죠 그리고 이제 수요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 기업들이 뭐 경쟁이 있다면 뭐 다른 기업들의 어떤 행동을 고려해서 혹은 경쟁이 없다면 어떤 독점 기업으로서 이윤 극대화를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한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시장 균형이 결정이 되고요 계약이론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어떤 이윤을 극대화하는 임금 계약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임금 체계 하에서 노동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노력 수준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극대화 최적화 그리고 균형 이런 것들이 다 요런 식에서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수업들도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메일을 받은 게 과제에 대한 건데 과제로 제가 이제 자기만의 모형 만들기라는 과제를 내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일단 주제 주제나 뭐 소재랄까요 그런 건 어떤 걸 주제나 소재로 잡으면 되냐면은 뭐 경제 현상도 좋고 아니 뭐 신문에 나오는 얘기도 좋고 어떤 사회 현상 뭐 흥미로운 그러니까 재미없는 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생각할 필요 없고 흥미로운 재미있는 그런 사회 현상을 포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관찰을 일단 잘 해서 그 특징이 뭔지 우리가 어떤 측면을 잘 우리가 포착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그거를 일단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회 현상을 일단 잘 파악을 하고 근데 그 사회 현상이 완전히 우연한 어떤 일회적인 역사적으로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그런 사건은 말고요 좀 반복되는 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반복되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반복되든지 그런 어떤 사회 현상 혹은 경제 현상을 잘 포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벼락치기 공부 모형 같은 경우는 일단 벼락치기 공부라는 게 일단 흥미로운 어떤 사회 현상 혹은 어떤 개인의 행동 패턴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되는 그런 거니까 이제 그거를 일단 포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회 현상 혹은 행동 패턴의 전후를 최대한 꼼꼼하게 재구성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벌어진 일과 벌어질 수도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적고 그 사건들을 최대한 그 가능성들을 잘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능성들에 따라서 각각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락치기 공부 혹은 평소의 공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일들을 다 꼼꼼하게 적고 그 각각에 따라서 효용 각각의 결과 이런 것들을 좋은 학점 나쁜 학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꼼꼼하게 고려를 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은 경제학 모형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균형 개념을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 개념이 항상 모든 모형에서 꼭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많은 모형에서 뭐 비슷한 균형 개념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쉬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게임에 적용이 되는 그런 균형 개념이죠 균형 개념이 근데 여러분들이 만든 모형이 꼭 그 내쉬균형이 적절한 균형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어떤 것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자 이런 것을 우리 모형의 예측이라고 하자 라고 그거를 먼저 잘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질 수 있는 일과 벌어지지 않을 일 그거를 가르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 라고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어떤 신문이나 그런 걸 볼 때 제가 싫어하는 어떤 사회현상을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제가 싫어하는 설명 방식이 뭐냐면 어 그건 그 사람이 멍청해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설명 방식을 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요 물론 멍청한 짓도 많이 하죠 멍청한 짓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것만으로 뭔가 어떤 사건이나 사회현상을 설명을 하는 것은 되게 너무 그건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설명할 거면 그냥 뭐 설명 못 할 얘기가 없죠 그냥 다 멍청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냥 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냥 그건 설명조차도 아니고 It is what it is 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뭔가 멍청해 보이는 일을 똑똑한 사람이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 제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 같은 건 없을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설명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균형 개념으로는 뭐 각자가 효용 극대화한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자 뭐 이런 것을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균형을 찾아야겠죠 그 모형의 예측이 뭔지 그래서 그 제안한 균형 개념에 맞춰서 이제 그 균형이 뭔지 예측이 뭔지 이건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를 해석하고 음미를 해석을 음미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직관적인 의미 같은 걸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벼락치기 모형 같은 경우는 미래보다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혹은 뭐 이제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은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 지금 노는 게 중요하고 지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싫은 사람은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 이런 좀 직관적인 결과를 이제 모형으로부터 도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음미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정책적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를 안 하려면 벼락치기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벼락치기의 효율 자체를 좀 낮춰야 되는구나 벼락치기를 못하도록 그때 무슨 약속을 잡아놓거나 그래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정책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우리가 모형을 만들고 분석을 해서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한번 고민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